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무덥네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너무 더워서 이렇게 부엌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보면 간간이 찍어서 영상을 올렸던 클레마티스도 보이고요. 밖에 산모로 아리아라리 맺혀있는 곳도 보이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곳이 참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